래퍼 넉살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모자가 헤드셋이랑 귀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제 라디오를 한 2, 3년차 하다보면은 요런식이 편합니다. 베테랑의 눈빛이 넉살씨 맞장구가 예술이네요. 제가 별명이 탬버린 탬버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장단이든 넉버린이라는 별명을 얻고 가시는 넉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간 탬버린 넉살입니다. 오늘 텐션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요. 오늘도 뭐 저세상 끝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해남방 끝만 할 텐션으로. 눈물이 콸콸콸. 저는 시키면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넉살잉,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탬버린. 제가 가져와야 될 거 같아요. 넉버린님,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이름 때문에 괜히 탬버린 또 흔들고 싶어. 오 뭐야 뭐야. 아 지금 밖에서 직접 하신거 아니죠?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의 처방전은 과한 리액션을 하라 3번으로 가세요 3번 3번 아 이 정확한 탬버린 소리 너무 좋습니다 아 좋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넋버린 저는 넋버린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와 에러 에러 에러